1, 2, 3, 4, 3, 4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천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천번하고 한 번 더 고민 중 막상 네 앞에서 우린 꽁꽁 걸어버린다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에 봐도 주지를 못했어 아 아 아직은 준비가 됐다구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구 쏟아지는 맘에 멈출 수가 없으니까 너의 작은 이 산마귀에 유리쳐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정의 가을 앞에서 새벽까지 연습한 인사가 손을 들고 웃는 얼굴을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아 아 아직도 준비가 됐나봐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구 쏟아지는 맘에 멈출 수가 없으니까 너의 작은 이 산마디에 유리쳐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너무 좋아 이루어지도 저여지도 못하는데 속이 왈칸 뒤집히고 이틀 웃으면 눈치챙겨야지 날 봐달라구요 조용돌이쳐 어지럽고 그러다 보니까 너를 많이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덕차 오르다 못해 내 맘이 꾹꾹 아려와 두 번은 말 못해 너 지금 잘 들어봐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던 말 좋아